아... 어... 어... 서운하네? 이거 무슨 일이야? 촬영 때문에 없을 텐데? 여보세요? 어, 강감독 영화는... 뭐? 우리 은성이가? 어디를 얼마 다쳤는데? 유은성 씨는 지금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가 흔들리면서 손상이나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치료 중입니다. 출혈이요? 그럼 의식 회복은 언제쯤... 글쎄요. 문제는 뇌압이 계속 높아지면서 뇌 부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뇌압이 안 떨어지면...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...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. 그럼... 너무 빠르... 너무 좁좁... 설마 진짜 은성이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겠지? 아니에요. 은성 씨 분명히 깨어날 거예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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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성아. 왜 그랬어. 왜 차가 달렸는데 네 목숨 꽂아 내놓고 날